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.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.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.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. 그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.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. 아멘.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항상 상상을 해봅니다.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재림의 주님이 오시든지 예수님을 내가 참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날까. 구두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.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날까. 상상이 되더라고요. 상상을 해봤습니다. 상상을 해봤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세요? 예. 좋습니다. 어떤 우리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?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.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래서 하나님의 조사님의 말씀이 있잖아요. 감사합니다.